서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인나의 볼륨업 서든라디오입니다 여러분 곧 어린이날이에요 이 서든어택은 15세 이상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어린이는 아니겠네요 그래도 왠지 5월이 되고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이번에도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하고 많이 설레지 않으세요? 저는 아직도 그런데 여러분 올해도 좋은 선물 그리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저 유인나 캐릭터와 함께 서든어택도 많이 많이 즐겨주시는 거 잊지 않으실 거죠? 그럼 여러분들을 믿고 저 유인나는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볼륨업 서든라디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